일부 언론에서는 4대 세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부 언론에서 김정은의 딸을 김주혜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주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그냥 주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4대 세습을 그냥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학자가 아무리 객관적인 지표나 그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치라는 영역에서 보면 4대 세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한군이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으면 북한 군인의 군기 실태도 좀 악마인가요? 전도 실태. 많은 분들이 북한군 남한군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게 가장 관심이에요. 사실 근데 이제 싸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남북한의 같은 동족끼리 전쟁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국가를 안 보태서는 지켜가야 되는 건데 근데 북한 군인의 실태.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한 군인은 지금 건설장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건설장에. 건설장에. 왜냐하면 군인은 당연히 평소에는 강인한 전투력을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사기도 높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가끔 부대 주변의 정비라든지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은 365일 건설장에 지금 동원이 돼요. 왜냐하면 그건 제 주장이 아니고 김정은이 직접 보여준 해답이에요. 얼마 전에 북한이 화성지구 1만 세대 건설장 중공식을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죠. 이번에도 우리 인민 군대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김정은 시대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건물을 짓고 그거를 김정은이 치적이라고 막 보여주고 있어요. 성과로. 근데 그 건물을 짓는 거에 대부분은 누가 다 동원됐냐면 북한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강조 동원되어서 그 제대로 된 안전장비 하나 없이 열악한 상황에서 건물을 짓고 심지어는 뭐 30층 그 건물을 1년 만에 뚝딱뚝딱 지어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번에 만든 그 화성지구 건설 이쪽 지역도 1년 만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그 전위거리라고 이 서포평양에 있는 서포지구 건설장인데 이게 중공식을 했는데 전위거리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이 전위라는 것이 청년 전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동원됐냐면 10만 명의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 그냥 건설장에 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북한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20승 10정책입니다. 북한에서는 곱하기를 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20승 10정책을 올해 발표를 했어요.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북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평양과 지방, 평양 밖 북조선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그들만의 평양이라는 책 제목도 제가 이제 쓰는데 북한을 평양과 지방을 구별하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북한도 김정은도 그 격차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을 김정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세계적인 낙후성의 대명사인 지방, 농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김정은이 직접. 이 농촌을 20개 군을 1년 동안,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의미로 20승 10정책을 제시를 했죠. 근데 여기에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조선인민군대 군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건설당에 동원되고 있고 뭐 그런 점을 본다면 제대로 된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군대 복무 기간이 잘 아시다시피 10년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군과 여군이 섞여 있어요. 분명히 사고 나거든요. 그리고 그 10년 동안의 군 복무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입대할 때부터 제대할 때까지 군기가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도 10년 동안 복무하면서 이게 군의 어떤 기강 자체가 굉장히 해이합니다. 제가 아까 북한 군인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다 보면 북한군 남군과 여군이 서로 연애하는 장면, 썸 타는 장면도 제가 촬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야 그래도 뭐 어디 가나 또 사람 사는 곳이다 또 이렇게 또 미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야 좀 그 북한 군인의 이 열악한 실태 뭐 심지어는 제가 그 제 유튜브에서는 사실 이렇게 불로 처리를, 모자크 처리를 했지만 북중 국경을 지키는 그 국경 감시 초소에서 대낮에 그냥 잠을 자고 있습니다. 군인이 굉장히 나태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막 영화에서 보면 무슨 이렇게 볼편한 자로 나무색각 하나 주면 사람 죽이는 막 그런 비밀 경기로 다루지긴 하는데 물론 특수병은 그렇겠죠. 북한에도.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 군인이 지금 제대로 된 훈련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공급하지 못한다. 그거는 북한 경제 전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북한 경제의 어떤 그걸 뭐 바꾸기 위해서 건설장에 대부분 동원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이 건설장에 동원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니 군인들을 동원해서 건설장에 건설을 하고 뭐 제대로 된 집을 만들고 그거 인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자 그걸 누구를 위해서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평양에 있는 일부 계층들 잘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한 뭐 건설장에 지금 동원이 되는 거니까 그 동원된 북한 군인들 거기에 살 수 있습니까? 못 살거든요. 못 살죠. 일반 주민들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그냥 군인들 동원해서 뭐 민간인을 위해서 건설장에 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대민 지원으로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미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저는 제발 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북한을 정말 있는 그대로 현실을 그냥 봐야지 자꾸 그냥 미화하고 심지어 가장 큰 미화가 야 한국도 예전에 뭐 다 저랬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옛날이잖아요. 과거잖아요. 물론 옛날이라고 해서 뭐 몇백 년 전의 일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잘 살게 된 게 불과 3, 4년 전인데 우리가 그 과거를 자꾸 잊고 살아서 문제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민주화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게 현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이렇게 낙후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인민들이 그런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북한을 그냥 미화하고 찬양하려고 하시는 분들 아 저는 좀 북한을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살기 힘든 북한에서 그걸 못 버티거나 용기를 내신 분들은 탈북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과거의 탈북은 좀 어떻게 했고 앞으로도 요즘에도 탈북은 많이 하고 있나 아니면 좀 어렵나요? 옛날에 대비해서는 일단 지금 탈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대비해서 옛날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 1년에 한국에 들어오는 탈북민 수가 약 1,000명이었다면 지금은 예시인 거죠 그냥? 아니 진짜로 그랬습니다. 1,000명 정도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40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확 줄은 거죠. 그 이유는 북한의 김정은이 국경을 통제한 사례도 분명히 원인으로 작용했을 거고요. 또 코로나19가 가장 큰 원인이었겠죠. 왜냐하면 탈북을 하면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일단 중국에 넘어와야 되고 그 중국을 다 가로질러서 곤명, 쿤밍이라는 곳까지 와야 합니다. 거기에서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밀림을 지나서 태국까지 가야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 강을 건너는 것도 어렵고 중국을 통과하는 것도 어렵고 심지어는 지금 중국의 안면 인수 기술까지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탈북을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길은 거의 막혀 있고 이게 탈북을 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로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탈북 브로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 강을 건너는 비용이 1인당 3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1억을 줘도 나는 그 일 못한다. 탈북 브로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이제 사실 1억이라는 돈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인데 그 정도로 탈북의 일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탈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990년대 말 우리가 잘 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그야말로 배고파서 강을 건넌 거예요. 왜냐하면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할 때니까 그냥 앉아서 주거나 강을 건너가다 총 맞아 주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을 건너기 시작을 했고 그때 인신매매를 당했거나 또는 신경을 과하러 잠시 나왔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탈북의 이 경로 추이를 보면 1990년대 말 2000대 초반이 가장 국내에 많이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게 2000년대 중반까지 쭉 이어지게 된 거죠. 이때 오신 분들은 말 그대로 배고픔의 탈북이었어요. 그 이후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두 가지 양태가 바뀌게 되는데 하나는 남한의 정보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원인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한류입니다. 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남한이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됐고 나도 저런 나라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됐고 심지어 제가 알고 있는 탈북민 중에 저는 이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부모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자라서 이번에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이 탈북했던 이유가 내 아이만큼은 자유로운 곳에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고 싶다. 그게 탈북의 동기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곁에 많은 탈북민들이 와 계신데 그들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인식하기보다는 더 좋은 곳에서 자유를 찾아온 그런 통일민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북한 주민분들은 사생활이라는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같은 게 있나요? 아 이 사생활은 개인의 자유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요즘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죠. 저는 이 사생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서 민주주의와 자유가 성장한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북한을 찍은 집 이게 그냥 사생활이 있다 없다가 명확해집니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집이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땅집 북한에도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이 땅집을 보면 흔히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지붕에 한 서너 가구씩 있습니다. 많게는 1동 10세대에 살았다고 증언하는 탈북민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한 지붕에 집이 열 가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열 가구 집에 어떤 방음이라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의 주택구조를 보면 저는 북한의 인권사항을 오히려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생활 보호 이거는 북한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저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가 바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북한 인권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북한의 세습 독재는 언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간절한 바람이고 저희가 이렇게 북한을 연구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이유도 정말 이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반쪽 조국이라는 점이 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여진은 3대 세습 이 말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듣기 싫은데 또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4대 세습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부 언론에서 그 김정은의 딸을 김주혜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뭐 주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뭐 굉장히 다정한 아버지가 딸을 부르듯이 그냥 주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뭐 4대 세습을 그냥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그렇게 일부 주장하기도 하는 학자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저는 뭐 학자가 아무리 객관적인 지표나 그 중심을 뭐 이렇게 잡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가치라는 영역에서 보면 4대 세습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러면 이 북한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은 뭐 존속할 것이냐 또는 4대 세습까지 갈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저는 4대 세습까지는 결퇴 가서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자꾸 이제 이 북한 변화의 핵심으로 보는 게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입니다. 그렇죠. 뭐 조금 잊힐 만하면은 뭐 김정은이 갑자기 급세했다든지 뭐 한반도에 변화가 있다든지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거든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 또 오부로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물론 김정은의 건강이 나쁜 건 사실이에요. 언제 사실 그런 일이 있어도 그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우리가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북한 주민의 힘을 그동안 우리는 너무 관가해왔어요. 이 북한 주민이 좀 달라지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장마당 세대. 우리가 지금 북한을 얘기할 때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를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장마당이라는 것은요. 북한에 뭐 우리가 흔히 농담삼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 일단 독재체제인데 거기에 대항하는 하나의 당이 더 생겼다. 그게 장마당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라는 것은 바로 북한의 노래 중에 청춘들아 받들자 우리 당을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 이번에도 막 한국식 랩 버전으로 편곡이 돼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된 노래예요. 북한에서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혁명가요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그 노래를 한국식 랩 버전으로 편곡을 했고 그 가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로운 당의 품에 자라난 새세대. 새세대라는 것이 장마당 세대인데 이 노래가 이미 모순이에요. 장마당 세대는 은혜로운 당의 품에서 자라난 세대가 아니에요. 1990년대 말 고난연군 시기에 당의 지도를 받지 못한 배급을 받지 못한 세대가 이 장마당 세대고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세대를 키워낸 것은 당이 아니라 장마당이었던 거죠. 그 장마당 세대가 지금 자라난 건데 그게 90년대부터 태어난 세대들이거든요. 이 세대들은 이전의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은 자폭 용사 세대요. 김일성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게 몸에 익숙하고요. 하지만 장마당 세대는 왜 내가 김정은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유주의 체제, 북한 체제가 결코 사유주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북한 체제가 계속 될 것이냐 아니면 붕괴될 것이냐 이 논리에서 본다면 가장 핵심적인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뭐냐를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오늘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것은 바로 북한 장마당 세대의 사상의 변질이에요. 그걸 김정은은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북한 내부에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이 바뀌게 있고 또 어릴 때부터 아무리 그렇게 사상 교육을 시켜도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정치 선전화가 안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붕괴되냐면 정권의 충성도가 약해지겠죠. 그리고 그걸 이제 체제 내구력이라고 평가하는데 내구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부에서 균열이, 구멍이 생기면 그게 균열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북한 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주목되는 우리의 포커스, 핵심은 바로 장마당 세대이고 더 나아가서 장마당이라는 것은 장사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도 많이 핵가족이 돼서 1인 가족 1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덜하지만 예전에 시장에 가면은 뭘 했습니까?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정보가 교환되잖아요. 시장에 가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북한도 지금 장마당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보가 전달되는 장소라는 거죠. 옛날처럼 예전에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제가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수령복, 장군복, 원수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뒤에 복이 있으니까 옷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장. 그런데 그게 우리가 신년에 복을 받으세요. 그 복이에요. 복. 복 받으세요. 그러니까 수령복, 장군복, 원수복을 북한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많은 인민들이 살고 있지만 자기들만 유일하게 수령을 모시고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우리를 보면 되게 불쌍하게 보는 거죠. 와, 쟤네들은 수령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수령은 우리만 모시고 살아. 그게 자기들의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또 장마당에는 한국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거래가 됩니다. 심지어 북한 물건들을 저희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국 제품을 카피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제품들이 카피될 정도로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고 자유민주지라는 개념도 알고 또 인권의 개념도 이제 알기 시작을 하니까 북한 정권이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먹는 그 정치 선전이 주민들에게 잘 통용이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장마당 세대들에게. 그래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계속 확산이 되면 저는 그게 북한 체제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고 그게 결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세습화된 신격화된 권력이 좀 더 약해지고 있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세습화되면 될수록.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이번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흔적지우기라는 것을 했죠. 저는 이제 북한의 음악을 또 연구를 하면서 북한 정치의 체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핵, 정치, 군사, 경제 이런 부분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문화, 음악 얘기하면 굉장히 미시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음악 정치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수천, 수만 톤의 식량보다 더 위력한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악 한 곡이. 북한의 음악은 반드시 의도가 들어가 있고 그 음악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사상을 고치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쓰이고 있다는 건데 북한의 음악이 바뀌고 있어요. 요즘 북한 공연을 보면 지금 한국의 최고 인기 가수 누굽니까? 전 잘 몰라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이요? 네. BTS 아닌가요? BTS 방탄소년단. 북한의 최고의 가수는 누굴까요? 모르겠는데. 그죠? 저는 북한의 최고 가수는 알고 있습니다. 나만의 가수는 잘 모르는데 북한의 최고 가수는 김유경, 김옥주입니다. 그 북한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이 가수들의 변동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모란봉악단. 뉴질라라는 대표 가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청봉악단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 지금 삼정간연악단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수는 김유경인데 왜 이 가수를 얘기를 하냐면요. 북한의 지금 김유경이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한국의 콘서트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공연을 할 때 그 무대를 종회로 막 무진하면서 그 관객들의 박수를 유도하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를 자기가 이렇게 부르다가 관객들에게 마이크를 대주고 그냥 콘서트예요. 그리고 기존의 노래들을 심지어는 북한에서 우리는 애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이번에 이름을 바꿨는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가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북한도 예전에 애국가로 썼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국가, 애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거를 랩 버전으로, R&B 버전으로, 락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북한 체제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음악이라는 요소를 바꿨는데 그게 남한의 콘서트장이 와인다. 그런 느낌을 받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한국 여자친구 걸그룹이죠. 핑거티비라는 노래를 표절을 했어요. 공연에서. 그런데 이렇게 표절을 하거나 남한 공연을 따라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장마당 세대나 청년들이 기존의 음악을 통해서 그냥 정치 사상화되면 굳이 이렇게 남한 음악을 따라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남한의 영화나 음악, 또 K-POP으로 대변되는 한류를 북한 청년들이 접하게 되면서 북한의 음악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식상한 거예요. 그게 정치 선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이 두 가지 전략을 쓰는데 하나는 무조건 통제를 일단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전에 북한에서 얘기했던 모기장론입니다. 모기장이 뭡니까? 첨첨하게 모기장을 쳐서 모기를 막는 거죠.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외부 정보나 심지어는 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조금 막겠다. 그게 모기장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주체 음악의 변용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이 주체의 음악을 자신들에 맞게끔 바꾸고 있다는 건데 그거를 남한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가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특히 김정은이 장마당 세대를 비롯해서 주민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수령복을 누리는 또는 장군복 원수복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린다고 주장하지만 장마당 세대들은 그걸 믿지 않는 거고 아니 무슨 내가 보니까 남조선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 많고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그런 곳이다라고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 거라는 걸 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북한 사회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이 장마당 세대의 의식 변화 그리고 장마당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남한의 정보와 물건들 이게 북한 체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우리 트로이 목마라는 거 있죠? 저는 이 트로이 목마가 우리의 대북 정책의 핵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